이번 시간에는 제가 대학에서 크리에이티브 아트워크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제자들의 달력 디자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채널을 구독하지 않고 강좌를 시청하고 계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크리에이티브 아트워크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들은 기독교 상담학, 국어 국문학, 영어학, 멀티미디어학 등을 전공하는 디자인 비전공 학생들로 제 수업을 듣기 전에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아트워크 수업의 중간 과제는 두 달치 달력 디자인입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작품들은 저희 일러스트레이터 강의를 듣고 작업한 달력 디자인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설정한 컨셉에 맞는 사진을 찾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리고 여기에 달력의 필수 요소인 연도, 월, 일, 날짜 등을 레이아웃해 달력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설정한 컨셉에 맞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설정한 컨셉에 맞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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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디자인 비전공 학생들의 달력 디자인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일러스트레이터 강좌 33 탭스 패널로 메뉴판과 달력 만들기를 시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달력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제자들의 달력 디자인을 보셔서 알겠지만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한 열정, 성실,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디자인 전공자 못지않은 멋진 달력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멋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만든 나만의 개성있고 유니크한 열두 달치 달력 만들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달력 디자인 감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